다같이 북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나와와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놓는 예배의 자리로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깊이 소통되어지는 예배의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방향 맞춰지는 영적 서밋의 시간이 되기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결론 내려지는 응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가득하게 된 모든 현장과 만남 가운데 복음으로 치유하는 24제자로 다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받고 성취자의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05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주를 항상 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10편 105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초기 역사를 돌아보는 가운데 아브라함과 세우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의 삶을 세밀하게 다루시사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가문을 애굽으로 이주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잘 드러나고 있는 10편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이주 이후에 애굽 땅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사용하셔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또한 결국 그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구원해내사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인도하시고 지키셔서 결국에는 약속의 땅인 가난 땅에 정착하게 하신 그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기술함으로 이것을 친히 이루어오신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내용의 10편인 것입니다 이 10편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자 나라의 흥망성세를 주관하시며 모든 개인의 생사 화복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말씀해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발판이 또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반드시 성취하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갖고 계시며 그리고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과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마주하게 될 우리의 모든 오늘과 우리를 보내신 그 모든 현장을 신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면서 우리를 지금도 세밀하게 인도해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오늘은 어떠합니까 지난 2회부터 시작되어진 코로나19 이 사태가 계속되어져 오고 있고 또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곳곳에서 지쳐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각자의 직장과 사업장에 닥친 어려움으로 인해서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라는 그 안부를 물을 때마다 그냥 하루하루 어떻게든 버티고 있습니다라는 그 대답으로 인사를 대신하는 모습들을 볼 때에 참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른뿐만이 아니라 제가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 랩런트들도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많이 아시는 것처럼 사상 추위의 온라인 계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들을 돌봐줘야 되는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3끼 식사에다가 간식까지 챙겨줘야 되고 이제 거기에다가 자녀들의 수업과 숙제까지 대신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이렇게 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하게 되는 이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그 삶의 능력의 근원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항상 그로부터 온전한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때에 비로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오직 그의 얼굴 곧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날마다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 7절 말씀에 그가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우리가 당한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그 뜻과 완전하신 계획이 있음을 굳게 붙잡고 그 믿음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온 땅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 죄가 되지 않고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하지 않으며 우리를 진노 가운데 둘 수 없다라는 것이고 우리를 삼킬 수도 없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지난주 말씀처럼 말씀대로 살아나사 지금도 우리와 부활의 능력으로 항상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어진 하루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처럼 오직 예수로 충분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에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재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또한 역대상 28장 20절에는 내가 여호와의 성전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66권의 모든 지면을 들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의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항상 일하고 계시며 이를 통해 우리의 모든 일이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함께의 약속 바로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리스의 비밀은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되며 영원히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중요한 비밀이고 우리가 굳게 붙잡고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함께 하고 계십니까? 먼저는 하나님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곧 예수이시며 그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심으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함께 역사하시는 가운데 선포되어진 모든 말씀을 친히 이루고 계십니다 사랑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은 예원된 모든 말씀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걸음 가운데 함께 하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심을 굳게 믿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모든 언약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말씀 앞에 나아가며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채우는 삶이 무엇입니까? 이번 주 주의 강단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나거나 그저 노트에 기록해놓고 넣었다가 덮어두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또는 그냥 단순히 기억하고 있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제로 씹고 삼키고 소화시켜서 내 몸의 영양분으로 삼는 것이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 힘이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한 주간 주어진 이 강단의 말씀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현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찬찬히 돌아보며 혹시 말씀과 어긋나 있는 곳은 없는지 나를 꼼꼼히 살펴보고 내 상태는 어떠한지 내 기준은 어떠한지 점검하는 가운데 돌이켜서 돌이켜서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로 결단하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정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내 앞에 놓여진 것이 어떠한 환경이든 어떠한 사건이든 상관없이 우직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실천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힘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내 삶의 영양분으로 삼는 것이고 이런 삶이 언약성취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 자녀의 최고 축복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일, 모든 환경, 우리의 모든 관계 우리의 모든 만남과 모든 현장은 물론이고 세상의 모든 만모를 붙드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가고 계시며 하나님의 그의 선하신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비록 오늘 우리의 환경이 낯설고 힘겹더라도 나의 계획이 빗나가는 듯 보이고 내 앞이 어둡고 캄캄한 듯 보여도 우리의 주 대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굳게 잡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0편 105편에 보면 17절부터 19절까지 요셉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에 대해서 그의 삶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야 뭐 항상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고 결국 총리가 되었으며 세계보고마에 쓰임받았겠구나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살아내며 견뎌내야 했던 그 요셉은 실제로 어땠을까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게 되어지고 비록 아버지의 사랑은 독차하지 않는 듯 보였지만 그의 가족의 모든 사람은 자신을 적대하는 적일 뿐인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형들의 시기와 질투 형들의 분노와 어떤 충동으로 인해 죽을 뻔한 위기를 겪고 넘기지만 아무런 영고도 없는 머나먼 이국 땅인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어지며 거기서도 열심히 일했지만 감옥에 갇혀지게 됩니다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드시고 모든 만물을 붙드시며 다스리시는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관계된 모든 것 요셉의 모든 문제 요셉의 모든 사건 요셉의 모든 상황 요셉의 모든 현장과 모든 만남을 충분히 그리고 풍성하게 활용하셔서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국과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친히 이루어 가신 가운데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하나님 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시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활용하시어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계획을 그 약속을 친히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요셉이 내렸던 그 삶의 결론처럼 우리 역시 지금도 우리와 말씀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귀신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말씀만을 따라가는 서밋의 비밀을 누리기를 소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그의 말씀과 그의 능력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오늘에 인재하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은 아주 명백한 영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너무나도 명백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인재를 너무나도 명백한 이 인재의 사실을 실제로 체험하거나 늘상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환경에 빠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욕심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정욕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당한 그 문제와 사건이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의 눈으로 인식하기에는 하나님은 왠지 보이지 아니한 듯한 하나님보다 그 문제가 더 커 보이는 듯한 그 착각 때문에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지각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우리는 항상 여호를 구하고 그의 능력과 그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구한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필요한 것을 찾는다거나 주기를 바라면서 그저 기다린다라는 말이 아니라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청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 그것이 어떠한 문제이거나 어떠한 사건이든지 간에 혹시 그것이 나의 욕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마땅히 간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에서도 철저히 하나님을 우리의 주관자로 인정하고 그때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의 삶의 자세이며 우리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두며 우리의 모든 생각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애정을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고정하거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9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을 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창조의 기사를 지금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의식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친히 게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가까이 다가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극류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성도의 교제를 기뻐하고 그 포럼을 가까이 하며 서로의 삶을 은혜를 나누는데 힘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상을 매개체로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의 표현이며 모든 경험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두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사한 것은 그러한 의지나 그런 노력마저도 우리의 어떠한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일상과 경험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의 비밀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우리의 담대함이자 우리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에 말씀해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지금의 시기를 지나가게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왜 여러분과 또 특별히 사랑하는 랩몬트들에게 지금의 이 어려움을 겪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시기를 통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따라 기도하여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그 구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기도의 비밀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매주일마다 랩몬트들을 위하여 말씀을 주고자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정리할 때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이번 주에 강단을 통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지만 이 아이들에게 이 랩몬트들에게 지금의 시기가 영적으로 홀로 서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함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해달라는 그 간구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랩몬트들에게 너희는 항상 말씀에 집중하고 있어라 기도의 힘을 갖추는 서밋의 응답을 가지고 있으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랩몬트들과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기는 일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 강단의 선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우리에게 결코 같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내 것으로 굳게 붙잡게 될 것이며 우리가 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 집중의 비밀을 가진 그러한 성도로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항상 함께하는 이 기도의 비밀 이 집중의 비밀을 항상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항상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축복입니다 10편 105편 3절 말씀에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 되시며 우리의 마음이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자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에 항상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우리는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며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참된 즐거움과 참된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사랑하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인들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만남과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며 그때마다 주시는 형통한 삶의 모습을 모든 부신자들에게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만남을 복음으로 치유해가는 24 제재로 다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 나눈 후에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 복음 시대에 합당한 세틀이란 말씀을 주었습니다 말씀이 의도한 대로 순종하여 말씀 성취의 도구로 쓰인 바는 언약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오직 말씀 중심,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모든 예틀을 깨고 복음 시대에 합당한 세틀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말씀과 능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과 경험마다 항상 하나님을 구하게 하사 하나님을 자랑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 기도하실 때에 1일 1교회 운동을 위하여 4천말씀 운동과 2,3천나라 보금화를 위하여 코랄과 확산이 방지되어지고 3,3,3 정식 기도 운동으로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지게 하시며 개인과 가정의 기도점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일생이 말씀이 의도하는 대로 순종하여 따라가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예틀을 깨고 복음 시대에 합당한 세틀을 갖추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이 삶을 통해 모든 부신자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전도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 뜻과 계획과 말씀을 지금도 이루어가심을 굳게 붙잡고 그 절대주권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에게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정과 경제와 후대와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며 모든 교회 모든 성도가 삼산원 정식이들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진 가운데 모든 현장마다 전도의 귀한 응답들이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시며 개인의 모든 기도 제목과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